역시 남자분이 오시니까 박수술이가 아주 요란하고 좋습니다 여자가 노래할 때는 아줌마들이 많아서 나를 지퇴하는 것 같애 별로 박수 안 치는 것 같더니만 자 나오셨습니까? 네 어서오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씨 무슨 노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수 윤환 씨입니다 그대의 모습이 두 분의 어린 년을 보고 싶어 애태우는 나의 사람아 네의 사랑을 바람에 스치면 있을처럼 그 느끼는 슬픈 사람아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받아줄 수만 있다면 이 한 번 봐줘 딱 그대만 사랑할 날 그대의 모습이 어린 대로 그대의 모습이 어린 때면 추억 속에 불러오는 나의 사람아 추억 속에 불러오는 나의 사람아 추억 속에 불러오는 나의 사람아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받아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한 번 봐줘 아 그대만 사랑할 날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받아줄 수만 있다면 아무 바쳐 아 그대만이 영원히 사랑하리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정말 사랑과 사랑과 가고 싶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정말 사랑이 좋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만은 잊어주는 사람 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만은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여러분이 좋다 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만은 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만은 내 모든 걸 바라보는 것만은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나도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무슨 노래 할까 우리도 바라보는 것만은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랑을 하고 싶다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가 이런 마음을 Jana 후장 지 són 아무 thoughts 아무 말도 필요없는 말으로도 불 boils 내 사랑은 변말이 그 좋은 사람 내 사랑은 변말이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 좋다 나도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내 사랑은 변말이 그 좋은 사람 내 사랑은 변말이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 좋다 나도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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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름다운 모르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요 흔한 게 빼먹는가 시대 탈진할까 아름다운 당신이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 다 있고 모두 다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미련이 남아 미련이 남아 떠날 수 없는 당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나를 모르시는 모르시는 당신이요 흐리랄 빛때문인가 당신일까 사랑의 기억이 나고 싶은데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두가 있고 모두가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천두여 너무 천두여 떠날수록 내 당신 떠날수록 내 당신 함께 역시 현수가 노래 잘할줄은 원래 잘했지만 박수 주세요 네 오늘 이 무대를 가슴 모종의 신곡 인생 카페지기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으신 분이 한국대중예술진흥협회 회장 임영배씨 박수 인사 한번 오시죠? 영배씨 나와서